안녕하세요. 걸으며 생각하며 여행작가 문희식입니다. 전북 군산은 일제강점기 때 쌀수탈의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고장입니다. 쌀수탈은 1930년대에 들어 절정에 이르는데요. 1933년 쌀 반출량은 전국의 50%를 차지했고 한때 200만 섬이 넘는 쌀이 반출되기도 했습니다. 군산 내양이 위치한 장미동은 장미꽃에서 나온 이름 같지만 실제는 쌀수탈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지명입니다. 숨길 장자, 쌀 밑자를 쓰는데요. 쌀을 감추는 곳이란 뜻입니다. 군산항에서 쌀을 실어 일본으로 가져갔으니 쌀이 숨는 곳, 숨겨지는 곳이 아닐까요? 장미동과 월명동 일대에는 많은 군대문화산이 산재해 있습니다. 장미동에는 구세관, 18은행과 조선은행 군산지점 등 건물과 쌀수탈의 상징인 부잔교가 있습니다. 월명동 일대에는 영화 촬영지로 잘 알려진 2층 목조 가옥, 히로스 가옥과 일본식 사찰인 동국사를 비롯해 일본식 가옥이 다수 남아 있습니다. 이 일대는 모두 걸으면서 볼 수 있을 정도로 밀집되어 있는데요. 걷기 여행으로는 제격입니다. 군산의 근대 역사 문화여행을 즐기기 앞서 군산 근대 역사 박물관을 먼저 둘러보시는 것이 좋습니다. 박물관을 들어서면 군산의 등록문화재 중 하나인 어총도 등대가 가장 먼저 반깁니다. 박물관 3층의 근대 생활관은 가장 중요한 공간입니다. 1930년 시간여행 속으로라는 테마로 1930년의 군산 풍경을 고스란히 재현해 놓았습니다. 자파점이었던 홍풍채, 쌀 가격을 결정했던 미국 취인소, 대한주조주식회사와 임피역 등 쌀 수탈의 역사와 밀접한 시대적 현장이 재현되어 있습니다. 재현된 공간에는 직접 들어가 볼 수도 있습니다. 전시물이나 영상도 보고 만져보는 입체적인 전시 공간인데요. 평면적인 전시로 일관된 기존의 박물관과는 사뭇 다릅니다. 마치 80년 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 시간여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주말에 가신다면 무료로 진행하는 근대문화투어를 참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. 오후 2시 반 4시, 두 차례 진행이 되는데요. 해설사와 동행하며 장미동 일대의 여러 근대문화예선을 둘러봅니다. 설명을 곁들이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역사체험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. 걸으며 생각하며, 지금까지 문일식 여행작가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